수요말씀, 제때 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축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성명님, 예수님, 사명자를 믿고 살면서 자기가 무슨 축복을 받고 사는지 깨달아라 깨달으려 해야 깨닫게 된다 모두 자기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시간인데 귀찮게 혹은 고달프게 여기며 하기 싫은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분별하고 생각들을 잘하여라 모르면 복을 화로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무지하여 축복의 시간을 뺏긴다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러하다 어느 때는 때가 되어서 극한 환란, 어려움, 괴로움, 억울함도 받는다 새벽을 깨우면 평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말씀도 주신다 새벽을 귀하게 쓰기에 새벽 시간이 살아났다 모두 깨달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창조하고 새벽 시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쓴다 하셨다 모두 잠자고 고요할 때 전능자 하나님은 자기 시간으로 행하신다 항상 모든 자들보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명님과 주는 먼저 행하신다 처음 것은 하나님 것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것, 하늘 것이다 물건 혹은 보물 중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 것, 하늘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도 많은 자들 중에 최고로 좋은 자를 택하여 끝까지 나의 것으로 더 만들어 쓰노라 하셨다 자기에게 주신 것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것임을 깨달아라 항상 최고로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 말씀 따라 실체가 이루어지고 영도 육도 그 형상이 변화가 된다 변화된 대로 그 해당된 곳에 가게 된다 최고로 좋은 것을 얻으려면 최고로 어려움도 겪는다 우리 육신은 땅과 같고 우리 영은 보아와 같다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사는 영의 값은 육에 비해 몇 배나 더 값이 있겠느냐 일조배이겠느냐 일경배이겠느냐 일해배이겠느냐 일자배이겠느냐 둔한 뇌는 낮은 단위로만 계산할 줄 안다 하나님의 것은 세상 숫자나 단어로는 표현을 못하고 무한대 혹은 영원한 가치의 단위로 표현한다 자기의 가치를 모르면 영원한 천국의 영이 될 자가 영원한 지옥의 영이 된다 하나님도 성명님도 주도 가치를 모르면 같이 못 살고 같이 못 간다 하셨다 시대가 바뀌면 옛적에 구원하러 왔던 자는 육이 죽었기에 다른 시대에는 그 시대 육신을 가진 자에게 사명을 주어 그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신다 시대가 바뀌면 그 시대 사람 바뀐 자를 통해 영들의 구원 역사도 펴신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다 천하가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순리의 법이다 시대도 보아라 구약시대가 지나면 신약시대로 바뀐다 신약시대가 가면 성약시대로 바뀐다 새시대가 오면 새시대를 따르는 사람들도 바뀐다 만물도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뀐다 식물들은 겨울이 오면 모두 죽고 시대가 바뀌니 새시대 봄에는 다른 새싹이 올라온다 이같이 시대가 바뀌면 새시대다 새시대 사람을 뽑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저마다 태어나서 성장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뜻을 가르치며 준비시켰다가 때가 되면 저마다 사명을 주고 보내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펴신다 그러므로 자기 때를 놓치지 말고 환난에 눈보라가 치고 비바람이 불어도 자기를 위해서 연단하고 배우고 행하고 생명들을 위해서도 미련 없이 하여라 육신은 두 번 안 온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다시 새시대의 역사를 하려면 영이 와서 한다 고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육신이 살았을 때 신앙을 뺏기든지 잃으면 다시 자기라는 육신은 태어나지 못하니 그것으로 끝난다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 때도 기쁘고 즐겁지만 영원히 살 자기 영과 일생 동안 사는 자기 육을 만들 때가 더 값 있고 가치가 크고 기쁜 것이다 자기를 지혜와 지식으로 만든 만큼 모든 것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를 만드는 만큼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하나님도 성령님도 예수님도 선물을 주시니 얻게 된다 하나님이 긴긴 세월 백억 년이 넘도록 천지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만드는 데까지 긴긴 역사를 펴셨다 사람의 육을 통해 영이 변화되고 만들어진다 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에 긴긴 역사를 두고 만들어야 된다 한없이 끝도 없이 만든다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대상이 되어 살려면 신적 차원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천국이나 황금천국에 가서도 계속 지식, 지혜, 사랑으로 만들어야 된다 만든 만큼만 얻고 누린다 지상에서 자기를 만든 만큼 얻고 누린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는 환난 때 쓰러진다 튼튼하게 믿고 진리를 알고 주와 일체 되어 행하여서 자기를 완전히 만들어야 된다 늙기 전에 만들고 써라 제때 행해야 된다 때 지나면 할 수가 없다 힘들 때 깨닫고 더 귀하게 만들어라 자기 영과 육을 더 좋게 만들면 영원히 자기 것이다 영원토록 자기를 쓰면서 낙을 누린다 기도하면 뭘 만들어야 될지 성명이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다 매일 자기를 더 좋게 만들고 매일 행하여라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서 차원을 높여 전보다 더 좋게 만들어 놓아야 그제야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전보다 훨씬 좋다 하고 시인한다 자기도 그러하다 기도하고 눈을 떠야 더 좋게 할 것을 찾는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만족하고 산다 100% 해야 그 위치에서 그만큼 받고 산다 현재 자기 위치를 보아라 찾아야 더 좋게 만든다 아멘